LG화학의 브랜드 가치가 5조 4천억여 원에 달해 글로벌 화학기업 가운데 3위에 올랐습니다. 영국 글로벌 브랜드 평가 전문 컨설팅 업체 브랜드 파이낸스가 발표한 2022년 화학기업 보고서 25에서 LG화학의 브랜드 가치는 42억 9,700만 달러로 평가됐습니다. LG화학의 브랜드 가치는 지난해보다 19% 늘어나 5조 원으로 처음으로 돌파했고 브랜드 가치 순위도 미국의 다우를 제치고 4위에서 3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상위 25개 기업 중 국내 화학기업으로는 LG화학이 유일했습니다.